네 안녕하세요 연주의 채널의 연주입니다. 오늘은 희찬이 형 만나서 대기위에 따른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고 그쪽 이야기도 할 겸 사무실에 놀러가기로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. 저는 지금 엘레베이터 안에 있고 우버를 불러서 이제 우버를 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 가시죠. 이제 우버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집에서 한 10분, 15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다음으로 가서 올라가서 첫 번째로 댓글로 달려있던 질문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번에는 되게 좀 넓게 브로드하게 이야기했다고 친다면 이번에는 좀 더 하나의 파피를 갖고 좀 자세히 이야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사무실도 좀 구경 갈 겸 겸사겸사 하고 있습니다. 어 야 사안스 웨이 땡큐 써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네요. 사실 저도 동부에 있다가 서부에 와서 산지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됐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서부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날씨 좋고 겨울에 눈도 안 내리고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눈을 보고 싶어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. 어떻게든 눈 보러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동부에 있으면 눈 진짜 올 때만 좋고 한 한 시간 지나면 올 때만 좋고 한 그렇잖아요. 막 3월 4월까지 울지도 않고 막 산더미처럼 그거에 쌓여있고 시커멓게 어쨌든 아 네 저기 바로 여기 하나 오는 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의 친구가 한국에 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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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7M10을 타고 가면 된댑니다. 안녕하세요. 저녁 이동 오랫동안 오 오랫동안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올라간다 하면 욕망정기 받아 봅시다 회사가 19층에 있네요 가자 네 가자 30점 전반이 되게 좋네요 바쁘신가 보네요 한참은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긴건가요?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네? 오버 타고 왔어요 아무리 타고 왔어요? 잠깐만 그리고 제가 그래가 18층에 아니면 아니면 돌아본게 네? 회실을 가방으로 일단 가방은 형 자리 안둘까요? 가방은? 아 가방도 상관없어요 그래요? 근데 너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좀 그렇지 않아요? 찌꺽 이렇게 그쵸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하는 쪽에 여기서 확인해야 되죠 바로 바로 방에 들어가죠 아 여러분 이렇게 건물에서 4개틀을 내부하여 상관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형 상관없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? 비하얘 아아.. 이게 뭐가 심지하네 이게 좋네요 귀도 좋고 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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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헐리우드 보이네? 어 헐리우드 사인드 보이네 저거 어디 보죠? 여기 아플 호텔 쪽이라서 제가 회사에서도 저기서 항상 라이터를 봤거든요 아.. 일리시어잖아 이게 네 맞아요 아.. 가깝나요? 하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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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 건 좀 그러겠죠? 그냥 저기 아까 그 jeszcze include 10층 이제 하늘은 4층 그래서 이제 놀이냐고 여기 18층 지금 갈배실이 이제 check it out 몬케 이 위층은 19층이 3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그렇지 않았어? 그렇지 근데 오늘 출근 다 안 하셨죠 사람들 거의 반 다 아니죠 반이? 그렇죠 이런 데는 찍어도 되겠다 오히려 어디 가나 미국에 사는 꼬맹이들 항상 있네요 우리 회사도 꼬맹이들 많아요 이거 좋네요 여기 지금 바로 아래가 내 자리 안 그래도 형 페이스북에 사진 보고 여기가 여기 아 그러네 여기 밑에 적어 있고 페이스북에 사진에 올렸잖아요 아래 아래지 어? 여기 우리집 차단 보일 수도 있겠다 저기 끝에 걸려있다 살짝 이제 가시보니가 좋죠 네 좋네 형주도 공차야? 약 1,2차 절대 안 마시는 거예요 이따 커피나 한 잔 네 커피 아래층에도 있어요 해가지고 가자 이게 약간 그 흔히 우리 비누 관련된 미팅할 때 많이 할수록 진짜 좋은 거는 이제 다 있는데 하지만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니까 항상 그 쉐어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시간을 넘기고 받고 넘기고 갖고 온 거 한꺼번에 여기에 열 몇 개까지인가도 한 번 더 띄울 수 있다고 들었던 거 같아요 모자이크 형태를 해가지고 아 그렇겠네 아이티 서포트가 좀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약간 무슨 글쓰가 약간 무슨 글쓰가 아 크 박성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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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서 한번 놀러오세요 네 우리는 더 완전 IT 냄새가 아니 우리는 우리에서 진짜 렐렉스 다 방 다 개인 방 다 있고 아 아 바깥에 풍경도 좋고 네 페이스북 아니면 다 IT에 나와서 세 개가 그러니까 그런 건 뭐야 우리 우리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IT 장비들이나 같이 쌓아 놓고 아 아 일단 IT 서포트 팀 같은 거네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좀 더 뭔가 표현하기 때문에 애플 지니셔스 랩같이 뭘 만든 거 같은데 아직은 말만 그냥 꼼기가 고치는 게 나 아 뭐 레이아웃은 이제 비슷비슷해요 그쪽 외곽에 아 아 오 아 아 으 eness 네 아 죽 혹시 다 으 다른 거 이건 어디에요 형? LA 다운타운이네 진짜? 누가 담당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3D 프린팅을 하는데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블록을 못만들어가지고 아키텍처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쭉 찍죠 근데 회사 찍은거 오르면 안되지 않아요? 아니요 회사 유튜브에 투어하는 금융도 있을거에요 괜찮겠네요 미팅을 한거 찍은게 아니라 인터넷은 어떻게 돼요? 아 저기있다 아이콘 아이콘 감사합니다.